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현장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네, 2021년도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수요예배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주제로 이 1월달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뭐 답은 원단 안에 있겠죠 그래서 원단을 묵상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 왜 기대합니까?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의 입을 크게 엽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거니까 그게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후반에 골리아스를 이겼죠 단 한 번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대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 다윗은요, 최고의 성공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되죠? 사울왕이 정치범,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추격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비참함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입을 크게 얻는 사람입니다 10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조금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런 짓을 했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찌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너희가 어찌할 거냐 당당하지 않습니까? 10편 56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함이 있어 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지금 20대 초반 아닙니까? 지금 고난, 광야는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달라진 거 없습니다 원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입을 크게 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린 또 어떤 입을 열어 합니까? 믿음의 선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불을 짓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잘 안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쁩니까? 왜냐? 이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언약 붙잡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려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적인 문제로 너무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 부탁은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도 정말 말씀처럼 불을 짓는 열정적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 사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줌으로 기도회에 많이 인도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줌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기도회 중인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지금 남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중인데 마이크가 켜져서 떠드는 소리가 마이크 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램던트한테 전화를 벌었습니다 마이크 좀 꺼달라고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에 인도자는 뜨겁게 불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는 커녕 넘겨보고 있어요 누구 들어왔나 내가 아는 사람 들어왔나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들킬까 봐 마이크 켜져는 안 켜져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왜 불을 지져야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지는 기도를 통해서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불을 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이 이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정말 불을 지지면서 기도할 때 마귀는 비상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237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요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를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237 나라 복음할 수 있습니까? 237 영적 통신망이라고 서론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지구 안밖위를 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통신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의 보좌, 이 보좌의 능력을 얻는 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드렸다고 끝이 아니죠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그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자신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12장 42, 43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드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지금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전 재산 한 고드란트 뭐 5천 원이 안 되는 그런 적은 돈을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헌금할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돌려주지 않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 서민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 도시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니까요 딱 어린아이가 그걸 내놓으면 그래 너나 먹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감사기도 하시니 5천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본당, 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1분기 1구자 먼저 드리기 지금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먼저 결단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알곡과 가라제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보는 눈을 가지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의 좋은 밭을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 경험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길가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팍팍 넘어지고 예배에 떠나버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돌짝밭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도 잘 받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넘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을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붙잡아요 가시바시죠 그렇게 은혜를 못 받도록 기도 못 하도록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도록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브릭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는 뭐죠? 너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 놔라 24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으로 집중합니다 찬양을 통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운동을 하면서 집중합니다 글을 쓰면서 또 메시지 녹취를 하면서 집중합니다 이 집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요호수하서에도 또 한 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호수하가요 이제 가난당을 정복해야 됩니다 첫 성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석이에요 자기의 군대를 봤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홀로 요호수하가 여리고 주변을 돌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호수하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요호수하의 마음에는 아군 적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나는 요호하의 군대 대장이다 그때 요호수하가 바로 엎드리고 경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금요설교 때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는 여리고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천국 비유의 특징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같이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아버릴까봐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효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금으로 해석해야죠 보금은 해석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강단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영적 성장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절을 우리가 보고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메 모두 다 그 120명의 문도가 성령축만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천명이 교인이 세워졌어요 엄청난 교회죠 그리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성령의 기름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설교로 이번엔 5천명이 부응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현장에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입을 크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 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나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죠? 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로 힘차게 걷고 뛰도록 만드셨는데 걸을 수가 없다? 안타깝습니다 안진뱅이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늘 부담이에요 그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구걸하기 좋은 성전 미문에 가져다 해주는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과 분노에 쌓였어요 열등감이 당연히 있겠죠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은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데 상대방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요 게으름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죠 안진뱅이가 부지런해서 뭐 하겠습니까? 게으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 미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투성인 안진뱅이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 바뀝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 기도의 입을 크게 얻는 사람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몇 시입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그럼 15시 오후 3시 그때 한간 시간입니까? 가장 나른하고 바쁜 시간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지금 한 번에 3천명 남자만 3천명 초대용교회에 지금 단임 목회자 아닙니까? 행정조직 없어서 세워야 돼요 메시지 하러 가기도 바빠요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 사람이에요 원단의 말씀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부르짖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늘 보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죠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니까요 기대했어요 뭘 기대합니까? 육신적인 기대죠 40년 동안 뭐가 각인뿔이 체질 됐습니까? 구걸하는 게 각인뿔이 체질 됐어요 아 돈 한 푼 줄까? 은과금 줄까? 그걸 기대했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은과금 돈 주면요 내일 또 배고파요 또 구걸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문제 해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린 당장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걸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정확히 줄 수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이제 체험할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장의 물 보죠?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로 5천명이 회심하는 왜? 안진뱅이 인생이 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변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진뱅이와 같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진 문제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만한 나를 부르지는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실 때 일어나서 성전에서 걷고 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마디로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보고 지금 성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맨날 부담주시던 열등감에 쌓인 안진뱅이가 인생이 변하니까 한 번의 설교로 5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요 강단의 말씀으로 원단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맨날 개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해야 한다니까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요 30년 전에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예요 목사는요 한 번 받으면 평생 목사입니다 뭐 사회에서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도 그럼 목회자의 유일한 명예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이 아니죠 이거예요 우리의 사육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만인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 여러분 이게 치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다? 굉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다? 굉장한 겁니다 그 굉장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 아닙니까? 사도바울, 스테바니 순교에 죽을 때 당연히 여겼어요 아, 쟤는 죽어 마땅해 근데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 기독론,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는 바울서신을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붙어진 이라 지금 스테반이 죽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테반을 고발하는 사람 스테반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써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놈만 짜지면 백몬이 넘습니다 그 백몬이 넘는데 누구 이름만 나와요? 사울 왜? 사울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는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아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 끝을 얘기하셨는데 2, 3, 7 빈 곳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나 벽처럼 들려요 외국에 나가본 적 없어요 언어 못해요 문화도 달라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1.5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히브리오와 헬라오가 유능합니다 땅 끝은 잡을 수 있는 목표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다 성령의 역사가 말미암아 변화된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금 전파를 기대하라 입니다 4등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안진병이가 일어났죠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명이 몰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은 서론입니다 기적은 서론이에요 병 났습니까? 서론입니다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까?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본론은 뭡니까? 보금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뭐라고 하죠? 이때 보금을 전파하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등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없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이제 메시지를 베드로가 시작하죠 보금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보금을요 그냥 들을 사람 들고 말사람 말하라 그냥 질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접촉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결국 보금은요 부활의 보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막바스로 보금 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물이라는 우물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보금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등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화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선포해요 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완전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했다 그렇게 기적은 보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오해요 거울 보고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백 번 외치고 딱 웃으면 된 줄 압니다 그거는 긍정적 사고방식이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드름에서 옵니다 드름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당과 원당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장하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40년 앉은 맹이가 베드로우 손 딱 잡고 쩔뚝거리기만 해도 대박이죠 40년 동안 지금 얼마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피틀거리면서 일어서기만 해도 이거는 대박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근육이 없는 빈약한 다리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왜냐?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막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봤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처음으로 기적을 체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 나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무던지 모든 것 주저앉아 있는 것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적들을 믿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은근히 제한합니다 나에겐 안 일어날 거야 2000년 전에는 가능한 거야 요즘 시대에 무슨 난진병이가 일어나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열다석이나 어른으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새술의 치약이었다 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안진배기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전두팀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소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병도 일어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뭐 난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불을 지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 최첨단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러분 영화를 찍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드라마 찍어놓고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고사 지내고 있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차를 사면요 차 샀으니까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문 다 열어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또 고사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차 문 열어놓고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추우니까 닫고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언제 갑니까? 손 없는 날 저는 마음이 조금 모난지 저는 손 있는 날만 갑니다 손 없는 날이 손 없는 날 반대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막 귀신 나오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싸게 잘 나왔다 그런 집 들어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죠 결혼도 아무날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의 허락받는 길을 그걸 보고서 결혼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핏땀 흘려서 번 돈 몇 천만 원 주고 구슬해 버려요 액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텔리 그 똑똑하다는 대기업 다니는 명문대 나온 엘리트들이 부적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휴 할머니가 어머니가 해줘서 그냥 들고 다닌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더 우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없지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이 미신 문화를 버리지 못해요 아이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아이 그래도 그날은 피해야죠 뭐 찝찝하게 먹고 그걸 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주, 팔자, 운명, 궁합 이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참 자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의 보혈도 복음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도 복음이고 부활도 복음이고 근데 유독 사도행전은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외에 수많은 군중들이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법으로 이 사람을 사용시키면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요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겠죠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형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사람은 쿠테타를 일으키는 정치법이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냐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각자 고향으로 흩어진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한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만한 목숨을 걸고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전하지만 메시지의 포인트,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니전은 엄청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니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는데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할레를 받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에스인들이 봤을 때 그 열두 제자는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좀 짜증나지만 율법 지켜요 할래 받았어요 안식을 지켜요 그런데 이 바리에스인 입장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할래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중에 일곱 집사 중에 그 핵심이 누굽니까? 스테반 아닙니까? 스테반이 뭐라고 하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야, 이리 와봐 성전 다 필요 없어 너네들 맨날 허건날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성전 부숴버려도 돼 성전은 폐기해도 돼 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만 부르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유대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위험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할래? 야, 그딴 거 안 받아도 돼 마음의 할래를 받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행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스테반은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똥이 스테반의 환란이 누구에게 튑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도 외에는 흩어집니다 사도에게는 왜 불똥이 안 쳤습니까? 사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스테반의 환란이 터집니다 나중에 4등련 뒷장에 헤롯에 핍박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테반, 근데 스테반이 그냥 죽습니까? 막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임팩트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머리에 모든 세계관이 박살난 거예요 예수는 자기 생각에 이단인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면 그분이 메시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똑같이 유대의 근간을 흔드는 성전을 피게도 된다 할래 필요 없다, 마음의 할래를 받아야 한다 똑같은 스테반과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붙잡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안은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2, 3, 7 빈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에 도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폭풍을 만나요 여러분, 이 폭풍은요 코로나19와 같습니다 너무나 흔들려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전에도 태풍 한번 만났죠 그때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네 이들이 어땠습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라 소리 지르면서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물 위를 걸어오시겠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자는데 나를 구해주시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폭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에 해답이 막 떨어지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강단을 통해서 답이 주어졌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위축됐어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미래가 불안합니다 지금 교회는 언제 뜻이 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 미쳤나, 애가? 그런데 지금 놀라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도 성공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흘러가버린 인생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허감, 외로움, 우울증,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복음 치유가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ст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로 해줍니다